찍겠습니다 예쁘게,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, 허원하게 찍어주세요 하나, 둘, 셋 장수 사진관은 어르신들의 영혼을 담아드린다고 해서 영정 사진을 찍는 건데요 어두운 분위기의 영정 사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담아드릴 수 있는 영정 사진 촬영입니다 허원하게 잘 나오셨어요 마음에 드세요? 네 잘 나왔어요 얼굴이 예쁘니까 이 외장 원래 기분 좋은 사진 아니세요? 영정 사진? 아니, 그래도 좋아요 이 나이인데 뭐 너무 좋지 이렇게 찍어주고 너무 고마워요 영정 사진을 찍기 위한 메이크업이라기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런 모습을 남기시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더욱 특깊은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,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 캠페인은 이수근의 대리운전 코리아 드라이브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이수근의 대리운전 이 캠페인은 이수근의 대리운전 이 캠페인의 대리운전 이메일에